안녕하세요 여기 뷰가 좋네 우와 여기 뷰가 좋네 오늘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건 좀 너무 자기적일 것 같아 자 여러분 어 마치 케빈이 뭘 발견했잖아 안녕하세요 옆집 서준 앤 서후 엄마예요 출장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돌봐주신다고 선뜻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뭐야 누가 말했어 오늘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아기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기를 돌봐준 적이 없어 아 개인적으로 아기를 좋아한다 나 아기 너무 좋아해 너는 왜 싫어 애기를? 저보다 귀여운 존재를 싫어해 근데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케빈이가 제이콥이 영화 알려주면 최고지 아 어 옹다 안녕 안녕 안녕! 아니 벌써 외들 차를 몰고 다녀?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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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 멋있다 이거 내 애기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밀어도 돼? 이거 열어줄 보여줄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와 형이 안아줄까? 형이 안아줄까? 안녕 안녕 오기 싫어하는 고생인데? 머리가 너무 귀여운데? 몇 살이야? 다섯 살? 다섯 살? 네 너 다섯 살 아니잖아 너 거짓말 치는 거지? 이름이 뭐예요? 사우예요 사우예요? 사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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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더워 더워 좋아한다, 날 좋아하잖아 영어 들려주는 거야 영어 들려주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랑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이름이 뭐야? 이 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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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는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다섯 살? 다섯 살? 우리 소파로 가보시고 네, 서우 정수리 냄새가 너무 달콤해요 머리카락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지 우리 이따가 이건 이따가 놀자 충전해야 될 거 같아 충전 서준 갈게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상아야 형아? 네 상아야 이제 오네 서준이 형 서준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 누구 닮았어요? 엄마 엄마 닮았어 아빠는 안 닮았어? 서준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와, 정답을 안 해 서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생각 안 해 형이 좋지, 형 서우의 형이 좋지,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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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가 보여줘요 서준아 서준아 그거 형이 준대 그거 가져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 꼬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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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로봇 뭐 좋아하게? 형들은 텐스포머 좋아해 서우는 장난감 뭐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머 야 이거 이름표도 있다 얘들아 야, 선우야 야, 선우야 심어요 추워? 심어요 심하려 저렇게 갔다 올까? 여기가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같이 갈까? 형한테 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머 이거 뭐야? 계속 보여줘 근데 계속 봐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나오면 형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왔다 왔다 미션 클리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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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짱구 서준아 서준아 잠깐만 동생한테 짱구 한번 보여줄까? 우와 이게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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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먹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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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이방팀 출동 이거 이 형이야 아, 여깄네 잘 놀고 있어요? 이건 최재명이고 좀 있어봐 어서 야, 애기들 저 정도 나이는 어떻게 교감해야 되냐 어머니들 대단하시다니까 그치 우리도 저랬을 텐데 로봇 하나 꺼내면 끝나 카봇 있네 카봇 좋아해 근데 이런 요리도 좋아하지 않을까? 어, 안녕 서준아 어, 벌써 왔어? 아직 오면 안 되는데 서준아 봐봐 서준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진짜? 그렇지, 로봇이도 좋지 로봇이도 좋대 이거 봐 계란후라이 서준아 간지 없어 어, 간지 없어 로봇이 여기 있다 로봇이 여기 있다 로봇이 형이 까줄게 주무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오, 서준아 로봇이 응?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문어 서우야 어, 오케이 꿈을 꾸는 문어 우와 우와 문어 문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할머니 한번 내려봐 할머니 할머니 형 테이프 붙여져 있어 이것만 떼줄게 형이 형이 서우가 지금 혼자 있어 어 그럼 다시 넣을까? 다시 넣어 어우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이야 너무 착해 어린애야 뭐야 뭐하고 있어? 이상해 서준아 서준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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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버스다 꼬마 버스 서현 나만 갖고 놀아야지 안돼 나눠서 해야 해 오? 나눠서 해야 돼 형 이것 가져와? 오 경찰차 삐용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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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릴 때 이렇게 요리하는 게 재밌었어 누구나 다 재밌어 했지 어이구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렇게 해서 삐용삐용 삐용삐용 밖에 안 들리네 삐용 삐용 삐용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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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를 한번 타볼까? 이거는 진짜 차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와, 놀아버렸어. 못 태웠어. 와, 이거 왜, 어떡해.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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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짜짜이에요. 짜짜이에요. 다시 여기 와서 삐옥삐옥삐옥해. 데리고 와도 될듯? 아, 빨리 데리고 와. 자, 애기들아. 서울아. 모락실 오픈됐습니다. 오픈했어요, 게임장. 선두아, 이거 타고 갈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가자.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우와. 우와. 이거 봐. 잘 만들어놨네. 가벼워. 서준아, 너 이거 있어? 아, 그거. 이거 없을걸? 없어요. 이거 짱이거든. 이거 없어. 요리하는 거야, 요리. 계란. 우리 요리하자, 요리. 짜파게티 있는 거 다 끓이자. 그래. 배고파. 짜파게티 먼저 먹고 있을래? 배고파. 먹고 있자. 그래도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또 애들 배고파서 관심 산다고. 애기들한테 짜파게티가 갑자기 맛들려와. 그 맛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돼. 짜파게티 좋아하는데? 한 번 더 먹어도 돼. 부드러우니까. 맞지? 아기 먹어도 되죠? 먹어도 돼. 오늘은 매운입니다. 매운이요? 오케이. 그럼 요리해주실 거면 이거 부쳐주세요. 형들 하나씩. 아니, 그냥 한 장 줘. 이거 다 줘. 안 돼. 안 돼. 알겠어. 고마워요.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그럼 이제 매운 요리 해볼까요? 서우 잘하네. 고마워요. 아주 매워요. 참 참. 이 시간이 되면 될 거예요. 아, 이게 타이머야? 타이머까지 왔었어? 이제 또 만들어줄게요. 네, 또 만들어봤습니다. 매운 거예요. 그럼 매운 거 먹기 전에 이것도 붙여주세요. 저도요. 매운 거 먹기 전에는 붙여야 돼요. 이거를 붙여주세요. 매운 거니까 두 개 붙여야겠다. 매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두 개 붙여줘야 돼요. 서준이 똑부러졌다. 그러니까. 내 거지롱. 고마워요. 나 드디어 서우한테 한 입 받았다. 돈으로 주면서 달라고 하자. 저희 서준 서우 식당 왔는데요. 돈이 있거든요. 이걸로 사 먹을 수 있죠? 맛있게 요리해주시면 저희가 사 먹을게요. 스티커도 그럼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스티커. 저 돈 많이 넣었으니까 스티커 주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안 넣었으니까 스티커 주세요. 안 돼요. 이게 누구 거야? 서준아 이게 뭐야? 이게 누구 거게요? 너 지금 대단 안 오는 거야. 봐봐.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많으면 한 장 없어져서 알까요? 모를까요? 고구마 시키기예요 오늘? 서준아 가. 이거 가져. 서준아 이거 자 가져. 다 내 거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서준아 서우야. 서준아 서우야.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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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먹으러 갈까? A B C B. 이거 못 탔겠지? 어. 너 되지 말라고 했어? 네. 이거 바꿨어. 또 비용 가서.